여러분 모하! 생각날 때 찾게 되는 꿀팁 채널 모닝입니다. 자 오늘의 꿀팁은 스마트폰으로 눕기 따기 하는 방법입니다. 눕기 따기, 뭔가 이름이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썸네일에 인물 사진만 이렇게 되어 있고 뒤배경이 없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바로 눕기 따기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깨미깨미님께서도 포토샵으로 눕기 따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댓글로 컴퓨터로는 좀 어렵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주셔서 스마트폰 하면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닝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하나로 아주 쉽게 눕기 따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백그라운드 뒷배경을 이레이저 지워버린다 라는 뜻이죠. 눕기 따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이미지 보시면 여성 모델 사진이 있고 그 뒷배경을 지워버린 다음에 이 여성 모델 사진을 이게 무슨 탑이죠? 굉장히 유명한 탑이죠? 어쨌든 원하는 사진 앞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영상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눕기 따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지금부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시작해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설치를 하시고 열기를 하시고요. 자 펜이 있으시면 펜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노트라서 노트 펜을 꺼내고 가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앱을 실행을 하시면 영어가 써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how are you 어떻게 사용하느냐? FAQ 자주 묻는 질문 로드업 포로가 있네요. 자 사진을 열다 자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차를 했었는데 대차한 차량이 2020 소렌토여서 이 시승기 영상을 올릴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상은 다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2020 소렌토 사진들도 찍고 영상도 찍은 것들이 지금 이 앨범에 있는데요. 어쨌든 사진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찌그러져서 제 차가 그 비사 비사 서비스 센터에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비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또 신형 국산차로 또 좋은 차로 대차도 받고 몸도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하면 우측 상단에 던이 있습니다. 이 V자 체크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이 좀 작죠? 확대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확대를 하시려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좀 지워졌네요. 자 실수로 건드린 거는 이 버튼 뒤로 가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주 눕기 따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매직 포토샵에서는 매직봉이라고 하죠. 이 매직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근처로 가면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사실은 포토샵보다는 깔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플에 한계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매직봉으로 하니까 그냥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는 조금 편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실수로 하면 이렇게 콧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 크기를 좀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 이런 식으로 어느정도 이렇게 얼추 지워졌죠? 지워졌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살려야 될 것 같다. 리페어를 눌러주시고요. 리페어 이겁니다. 눌러주시고 이 살릴 부분 살릴 부분을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또 살릴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도 조금 살려야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 살려주시고요. 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조금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붓을 좀 지우개를 이렇게 좀 사이즈를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한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작게 하고 다시 요 매직 매직봉 매직봉으로 하시면 다시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손목가지가 날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겠다 하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줌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겠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V자 체크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 지워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자 스무스 1, 2, 3, 4, 5단계 이런식으로 스무스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자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피니쉬 X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이 잘 됐는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갤러리 폴더에 이 이레이저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영상이나 썸네일을 만드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잘라주시고요. 자 사진 위에 아까 그 편집한 이미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될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양들이 있는 요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V자 체크 자 그리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옆에 Add 포토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V자 체크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차를 끌고 차를 끌고 양들이 있는 초원에다가 차를 대놓고 양들이 차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세이브 누르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되시겠죠. 지금은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이렇게 자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이 누끼따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썸네일을 활용하시거나 영상에 이런 이미지를 영상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지워져 있는 누끼따기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